3월 15일 우리 앵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길에 인사드리면서 퇴근들은 잘 하셨나요? 드디어 한 주가 끝났는데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푹 쉬시고요. 저는 지금 편도염으로 고생 중인데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듣기 안 좋으시더라도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픈 목으로 영상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저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소통방 분들이 제보를 좀 주셨는데 제 영상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따라하는 건지 보시면 아실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우리 주주분들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엔캠 좀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언제였죠? 자 3월 11일 이때였네요. 이날 제 핸드폰이 불나게 연락이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편도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는 전화로 문자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등의 구간은 아직 아니고 데드캡 바운스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한 번은 튕겨져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 월가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자 저도 우리 주주분들 걱정되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손실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될지 걱정되실 거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본인들이 돈을 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세력들도 웬만하면 깨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식은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감정을 소모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길게 봐야죠. 주식은 수확이 아니에요. 심리싸움이라는 거 마음속에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하튼 지금 이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다시 하락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개인분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세력들이 다 받아 먹고 물량을 소화를 한 뒤 주가를 끌어올릴 건데 자 그 전에 이 구간이 우리 개인분들의 손절매를 유도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21만원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제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이 21만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를 치고 올라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데 이 21만원 구간까지 깨지게 돼서 이 18만원 구간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세력들의 이탈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정말 집중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증권사 쪽 지인한테 이 세력들 관련해서 전달받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앤캠이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끝나지 않는 상승 모멘텀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이 앤캠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앤캠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예수금이 적어서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성향에 맞춰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구성을 바꿨고요. 자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설정을 끝냈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케어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어렵게 위에서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은 끝내놨고 이 앤캠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게 컨펌 받아온 만큼 이 프로젝트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앤캠의 본 영상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 프로젝트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앤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올지 아니면 세력의 이탈이 나올지 결정이 될 시점인데 자 지금 왜 세력들이 은봉캔들을 만들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였나요? 이 세력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추가 상장 BW 물량 그리고 보통 주전환 물량 600억이 나오는 시점인데 제가 세력이라도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를 것 같아요. 왜? 이 600억 물량을 당연히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소화를 하고 싶어 하겠죠. 이 물량에 소화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수확이 아니에요. 심리싸움이라는 거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 흔들리셔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앤캠은 지금 워낙 세력들의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이 매집된 물량을 장악을 했고 자 더 중요한 건 이 에코프로를 핸들링했던 세력들이 앤캠에 지금 붙었다는 거예요. 자 세력들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앤캠은 이미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고 차트, 수급, 기업의 가치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를 결국 움직이는 건 이 세력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인데 지금 앤캠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큰손들이 이 앤캠 에코프로를 대량 매수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세력들이 2차전지 쪽 종목을 대량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과연 개인들일까요? 아니요. 개인을 가장 안 정확하게는 개인들의 계좌로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재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K증권사 쪽 지인한테 들은 건데 이 에코프로를 운전하는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물량을 끌어올린 세력이라고 저도 어제 전달을 좀 받았습니다. 이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들이 앤캠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이 세력이 붙어있다는 걸 지금 증명이라도 하듯이 2월 5일날 시간 외에서 뭐가 나왔죠?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 주의 딱지가 붙었었죠. 자 지금 공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이다라는 건 즉 소수 계좌에서 앤캠을 많이 담아 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외국인 계좌를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담았다는 것을 공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소수 계좌를 튼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운전했었던 세력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세력들이 핸들링했던 이 에코프로의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앤캠의 현 구간이 이 에코프로의 지금 이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차트가 어떻게 되죠? 지금 무서운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결국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를 핸들링했던 세력들이 지금 앤캠에 붙었기 때문에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리긴 하겠지만 이러한 큰 변동폭은 우리 개인분들이 절대 혼자서는 대응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앤캠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2차전지 섹터 순환매 전액 대장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체크하고 8만6천원 구간에서 매집을 끝내드렸고 21일 수요일에 세력들의 차액실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전략 매도로 300% 이상 수익실험 타점 잡아드렸고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수익실험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투자하시고 계신 그 투자금 귀한 돈이잖아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버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구간에서 다시 한번 2차 재진입 타점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래 제 예전 엔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적이 정말 처음이고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자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인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세력들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도와드려야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딱 10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미 130분이나 신청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3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지금이라도 바로 좀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문자들이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엔캠 1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시고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들 위주로 제가 대응 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직도 우리 영상 보시는 주지님들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물량을 던져야 할지 이 매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실 텐데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매집이 진행이 됐고 이 윗 구간에 매물대도 소화를 끝마쳤어요. 자 지금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재매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단순해요. 주가를 더 올리겠다.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 세력들의 이유 있는 자신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미 엔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승 모멘텀과 재료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엔캠 사업 보고서를 보면 당사는 2차전지 및 EDAC용 전액 첨가제를 제조미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진입자 외에 후발 업체들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의 엔캠은 빠르게 진입을 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다 이뤄냈습니다. 지금 엔캠은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먼저 전액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해외 쪽에서 먼저 레퍼런스 경험과 기술을 쌓은 이후에 한국 시장에 역진출하는 이 전략적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87%예요. 이러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계 5대 전지 메이커 중에 LG 엔솔, SK온, CATL에 이미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배터리 제조사 10곳의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액 생산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 소재인 전액 또한 급격하게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독보적인 위치,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IRA 그리고 유럽 CRMA의 엄청난 수혜를 받을 기업이 바로 엔캠입니다. 이 북미 2차 전지 시장 점유를 이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SK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제품 공급을 연이어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감한 선제적 투자, 이 공격적인 투자가 먹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현지 생산, 현지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한 경쟁력,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지금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놓치는 일이에요. 아직 목표가가 한참 멀었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구간별로 잡아놨습니다. 이 44만원, 55만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실 수 있게 이미 시나리오를 10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제가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100% 무료로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엔캠의 정확한 대응 받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엔캠이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엔캠의 가장 큰 재료, 전액, 그리고 2차전지 이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실험 구간이 어디인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3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엔캠의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쉽습니다.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엔캠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엔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엔캠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엔캠을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